화순 쌍봉사 대웅전 안녕하십니까 송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화순 쌍봉사 대웅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순 쌍봉사 대웅전은 1984년 4월 3일 신도들의 부주의로 불타기 전까지만 해도 목탑식의 건축물로 법주사 팔상전과 쌍벽을 이루던 것입니다 우선 옛날의 쌍봉사 대웅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죠 실이 벗겨지고 오랜 나무의 질감이 나타나고 있는 아주 멋스러운 모습입니다 저것을 실물로는 지금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는데 건물의 평면이 정사각형인 3층 정각이었던 보물 163호로 지정되어서 보호되고 있었던 건물입니다 이제 본디 세조의 원찰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세워졌을 것으로 보이지만 숙종 16년 1690년에 이중창되고 경종 4년 1724년에 삼중창이 된 기록이 있습니다 1962년 10월에 해체수리공사를 하게 됐는데 그 맨 위에 3층 지붕이 아까 볼 때 팔짝 지붕으로 되어 있었죠 그것이 본래는 3호 지붕이었다는 것이 기록상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팔짝 지붕이 아니고 3호 지붕이라면 이것은 바로 목탑이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본래는 목탑으로 된 것을 대웅전으로 하면서 나중에 팔짝 지붕으로 고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부 1층에는 마루를 깔고 불달을 마련했고 천장은 우물 천장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옛날의 내부 모습입니다 부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옛날의 지금 공포 그다음에 옛날의 단청 이런 것들을 지금 보시고 있는 겁니다 2, 3층은 통청으로 되어 있었고 그게 심주가 바치고 있었습니다 1층까지는 내려오지 않았고 2심주는 떠 있었던 형태가 되죠 현재 복원한 것을 한번 살펴볼까요 저것이 이제 새로 복원을 했는데 3층을 3호 지붕으로 하고 위에 보면 상륜부도 복원을 해서 완전한 탑형으로 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 복원했지만 저것도 하나의 목탑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와 같이 기중한 어떤 건물들은 한순간에 실수로 전부 다 저렇게 사라져버리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떤 문화재 부분이라든지 이런 쪽에 물론 절집의 어떤 정각 같은 것은 절집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국가적으로도 그런데 크게 많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났던 탑형을 살펴보자면 중국, 미얀마에 많았던 전탑을 우선 우리나라에서 그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미얀마라든지 또 중국에서는 대다수가 바로 이거 전탑이었죠 벽돌로 만들었던 겁니다 기후상 혹은 거기에서 벽돌의 재료를 구하기가 쉬웠던 것이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사실 그 당시에 전통적인 건축물에서는 벽돌을 이용한 예가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장식으로만 사용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대체로 중국 불교의 흐름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 전탑을 세워보려고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스님들이 주로 중국에 건너가셔서 수확을 하시고 돌아오시고 했기 때문에 흔히 보는 그 벽돌탑을 우리나라에도 세워보려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벽돌 건축이 일반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공정이 상당히 좀 복잡하게 느껴졌을 것이고 또 작업의 과정도 어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건 널리 유행하지 못하고 일부 지역에서만 조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안동에 가면 신세동, 부풍동이라도 하는데요 신세동의 7층 전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7층 벽돌탑입니다 저것은 통일신라 시대 때 것으로 국보 제16호로 지정이 되어 있는 전탑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이런 벽돌탑인데 기단은 사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지대석 위에 팔부신중상과 사천왕상을 양각한 판석을 한 면에 6장씩 세우고 윗면에는 1층 옥신, 탑신이라고도 그럽니다만 바닥면에 이르는 공간을 복발형으로 시멘트로 덮었습니다 이건 뭐 뒤에 된 건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정면에는 계단을 마련한 단층 기단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판석의 조각기법을 보면 각기 시대가 다릅니다 동일한 시대에 다 함께 조각된 것이 아니라 시대를 달리하면서 그 기법이 나타나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보수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기단 위쪽의 처리도 옛 모습이 아니라서 원형의 보존 여부가 어느 정도 보존됐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탑신부를 보면 전혀 문양이 없는 벽돌로 쌓았는데요 벽돌 크기가 길이가 한 28cm 정도 너비 14cm 정도 두께가 6cm 정도로 일정하게 만들어서 서로 어긋나게 쌓은 기법입니다 뭐 벽돌은 서로 어긋나게 쌓지 않으면 올릴 수가 없죠 그 다음에 1층 옥신 남쪽면 보면 감실을 설치를 했고 그 다음에 2층 이상은 점차 체감되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7층까지 올라가면서 점차 이렇게 탑이 좁아지고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옥계 부분, 지붕 부분에 해당되는 이 옥계 부분은 아래 위에 층단을 두는 그런 전탑 특유의 형식입니다 여기서 층단을 둔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옥계 부분이 위아래가 있으면 아래쪽 벽돌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형식이 나타나는데 1층에는 벽돌을 이렇게 9단을 쭉 쌓았습니다 9단을 쌓아서 이렇게 올라갔고 그 다음 층, 2층은 8단, 7단 이렇게 점차 줄여서 6단, 5단, 4단, 3단까지로 이렇게 점차 이렇게 줄어집니다 그러면은 어깨 부분 처마가 나오는 것이 점차 이렇게 줄어들겠죠 그것은 이제 위에 탑이 좁혀져 들어가기 때문에 그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윗면은 그것보다 조금 단수가 많아서 1층이 12단, 벽돌이 1단, 2단, 3단, 4단 이렇게 하면서 12단까지 이렇게 쭉 올라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붕 부분이 그 다음에 이제 10단, 9단, 8단, 7단, 6단, 5단 순서로 쭉쭉 줄어들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깨 윗면에 보면은 기와를 얹었던 흔적이 일부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기왓장 몇 장이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본래 여기에 목탑의 형태를 빌려서 기와를 올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뒤에 이제 기와를 올린 전탑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 상윤부 부분은 지금 이제 노반 이 설받침이라 하는 이 노발만 남아 있는데요 동국여지성남 영가지에 의하면은 원래는 금동제의 상윤부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이제 본래는 통일신라시대 탑이지만은 조선 성종 18년, 1487년에 개축한 일이 있습니다 총 높이가 17m, 기단 너비가 7.75m에 해당되는 대단히 큰 전탑에 해당된다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안동의 동부동 5층 전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보물제 56호로 지정돼 있는 동부동 5층 전탑입니다 역시 통일신라시대의 전탑이고 높이는 8.35m, 기단 너비가 3.65m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앞에 신세동 7층 전탑에 비하면은 높이는 약 반 정도에 해당되는 그 정도 높이가 되겠죠 이게 이제 후세의 보수로 기단부가 원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면 높이 42cm 정도의 긴 화강암 대석 3단이 이렇게 놓여 있고 이 탑신부는 길이가 27.5cm, 넓이 12.5cm, 두께 6cm의 일정한 벽돌을 사용했는데 역시 문양이 없는 벽돌이었습니다 1층은 상당히 높지만 2층부터 5층까지는 다른 벽돌탑이 그렇듯이 점차 적어져 가는 이렇게 좁아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깨 아랫부분의 받침수는 1층부터 10단, 8단, 6단, 4단, 3단으로 되어 있고 윗면은 이렇게 이제 벽돌로 층단을 두지 않고 춘역 끝에 그 목조 연암 이 연암이라고 하는 것이 기화장을 걸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다 제가 목조 건축할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제 그것을 달고 기화를 얹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탑은 위에 옥계 부분 위에 기화가 전부 다 입혀 놓은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1층 옥신 혹은 탑신에는 감실이 있고요 2층과 3층에도 아주 작은 그런 감실이 있습니다 2층 남면에는 두구의 인왕상을 조각한 판석이 있고요 상륜부는 연화가 조각된 복발형 돌이 얹혀 있을 뿐입니다 본래는 아마 금동지에 상륜부가 있었을 것이지만 현재는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 다음 역시 안동, 안동 쪽에 지금 대단히 많은데요 안동 조탑동 여기는 뭐 탑을 많이 만들었던 동네였던 모양이에요 동네 이름이 조탑동입니다 5층 전탑, 보물제 57호로 진행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조탑동 5층 전탑입니다 역시 통일신라시대 전탑이고 높이는 8.65입니다 기단 너비가 7m에 해당됩니다 1층 탑시인까지는 화강암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1층 옥계 이상은 벽돌을 사용한 특이한 형태로 바로 석재와 벽돌을 같이 혼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을 보면 전탑이라 할 수 있고 아랫부분을 보면 석탑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순수한 전탑은 아닌 특이한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1층 탑시인 남쪽에 역시 감실이 있고요 감실 좌우에는 인왕상의 양각이 되어 있습니다 1층 옥계 부분부터 벽돌이라고 했는데 이 벽돌은 한 변이 27cm 두께 5.5cm의 방형 방형이라 하는 것은 변이 똑같다 이런 이야기죠 길이가 벽돌을 어긋나게 서로 쌓아서 만들었습니다 이 벽돌 중에는 아름다운 당초 문양을 양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에는 연주문 연주문은 구슬이 계속 이어지는 듯한 문양을 연주문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문양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벽돌은 이 탑이 만들어진 초기에 사용되었던 벽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옥계 밑의 받침은 1층부터 시작해서 9단, 8단, 7단, 6단, 3단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고 역시 윗면도 7단, 5단, 4단, 3단으로 줄어들어서 점차 좁혀지고 있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고 기화를 입혔던 흔적은 이 탑에서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상륜부도 모두 없어지고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탑은 보면 1층 탑신이 지나치게 높고요 그 다음에 또 5층 탑신이 2, 3, 4층에 비해서 너무 큰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조화가 맞지를 않습니다 조선조 때 수리를 많이 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이러한 부조화가 수리를 하면서 생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짐작이 되는 탑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 우리 성불하는 방지 다음 시간에 2.5단 2.5단 4.5단 5.5단 5.5단